네 해당 영상은 오늘 더빙을 많이 하네요 딱 오늘 문자가 왔는데 제가 작년 12월달에 찍은 방이에요 그래서 해당 방이 1년이 지나서 또 나왔다고 문자가 와서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방인데 이 방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더빙합니다 일단 여기가 가성비 좋다 이런 편은 아니에요 신축금만 찾는 분들한테는 괜찮고요 일단은 가격이 500에 45만원입니다 500에 45 보증금은 200만원부터 가능합니다 200만원부터 보증금 1000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보증금 200도 되고 500도 되고 200에는 그럼 48이 되겠죠 그래서 되게 깔끔하고요 일단 이게 딱 1년정 영상이라는게 딱 증명이 되듯이 딱 줄자를 꺼내는 저 줄자 꺼내는 저 모습을 볼 때마다 저에게 레이저 측정기를 사용해보라고 권유해주신 아이디는 까먹었지만 그분에게 되게 감사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저때 아 참 저집의 길이가 2m 90에 2m 60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올린 A급들이다 이런 방들에 비해서는 크기가 조금 작죠 크기가 조금 작긴 한데 대신에 이게 2년차인가 이제 3년차 되나 아주 신축급입니다 신축급 건물 차지 그래서 나는 건물 연식에 좀 예민하다 그리고 이 집이 구로디이털역에서 한 500에서 600m 정도 거리에요 그러니까 나는 역에서 10분 거리는 멀고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거리까지만 되고 신축급 지상층만 찾는다라고 하면은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근데 나는 10분까지도 괜찮고 꼭 신축급 아니고 뭐 7년 10년 정도까지는 괜찮다 하면 500에 45로는 현재는 조금 더 괜찮은 방들이 더 있어요 하지만 이 방은 훨씬 신축급을 찾고 역에서 더 가까운 집을 찾고 또 분리형을 원하신다면 추천은 드릴 것과는 같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서 오늘 크리스마스 2부네요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잘들 보내시길 바라고 저는 오늘도 일을 잊고 내일도 일이 있습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놨기 제목 1 4 5 5 6 7